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려운 이웃들은 난방비 걱정이 큰데요. 부여에서는 숲과 고기 사업으로 잘라내 방치했던 잔목을 어려운 이웃의 뗄감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도 낮추고 이웃도 돕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목을 잘라 뗄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만든 뗄감이 공터에 한가득입니다. 뗄감을 가득 실은 차량은 인근 마을로 향합니다. 골목 사이사이로 지게와 손수레를 동원해 집집마다 뗄감을 배달합니다. 아직 아궁이에 불을 피워 난방을 하는 어르신은 한겨울을 대비한 뗄감이 쌓여가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뗄감은 병들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속아낸 것들인데 그대로 방치하면 병충해나 산불 위험이 있어 골칫거리였습니다. 잔목도 정리하고 이웃도 돕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부여군은 이번 달까지 모두 80가구에 200톤의 뗄감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